3개만 딱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이것도 뭔가 2 3 4 5 그래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진짜 툭박입니다. 근데 잡템이 조금 먹었겠죠? 만족합니다. 만족해요. 파괴의 활이 나왔습니다. 파괴의 활이 나왔습니다. 파괴의 활이 나왔어요. 이러면은 뭐 괜찮아요. 이거 안 먹어도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. 일단 파괴의 활을 돈 쓴 보람은 있어요. 사실 이벤트라 일단은 사도부터 할게요. 사도 여신의 편지도 먹었나봐요. 제가 대박이죠? 이 정도면은 괜찮아요. 근데 여기 들어가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. 이거 뭔지 아십니까? 혹시 아셨니? 여기 들어가는 게 뭔지? 강화를 한번 하겠습니다. 선긋강화죠. 일단 500만 100만 음 500만 47만 5척은 안 해줬었으면 좋겠어요. 5척은 안 해줬었으면 좋겠어요. 5척은 안 해줬었으면 좋겠어요. 5척은 안 약??? 5척은 안 해줬어요. 5척은 안 ole 5척은 안 해줬었습니다. mysterious 태양이 1척은 안 해줬어요. 5척은 안 해줬어요. 소약의 상권 570만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570만 자 이게 제가 먹고 싶었던 거였죠 예 파괴의 활 1400만 120만 그 다음에 진화를 또 올릴 수 있죠 예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하던 거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이거 올릴 수 있죠 음 1100만 그 다음에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요즘 부족하고 아 방금 아면도 제가 먹었어요 참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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